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모의해킹과 IT보안에 대한 진로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고요. 이번 주제는 취업 준비할 때 회사가 원하는 결과물들이 있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이 주제는 이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후배들한테 했던 이야기를 좀 더 요약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분들은 지원한 회사를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좀 내포가 되어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가 회사를 선택을 할 때 그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알고 가야잖아요. 알고 지원을 해야겠죠. 전혀 알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하더라도 퇴사를 할 가능성이, 빠르게 퇴사를 할 가능성이 높을 수가 밖에 없고요. 혹은 이제 면접에 가서 대체 이 회사가 뭔지 거꾸로 물어보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면접을 갔다 오면은 대체 어떤 회사인데 어떤 업무를 위해서 지원을 했냐라고 하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 또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주위에 교육을 받고 추천을 받고 이력서들을 막 주는 거죠. 담당자들한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당자도 그냥 이력서 받고 말 그대로 취업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빠르게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또 주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담당자들도 뭐 이렇게 이력서 같은 걸 또 보고 면접 보다 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 또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또 서로 신뢰가 깨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로테이션이 계속 돌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이 지원한 회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 자신 그 회사라고 회사 그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예킹을 한 애로 든다면은 제 전공인 때 모예킹을 좀 한 애로 든다면은 이제 모예킹을 한 것은 지정 컨설팅 업체들이 하는 것이 좀 많이 있죠. 비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에서요. 그랬을 땐 굉장히 다양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서비스를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건데 또 이제 모예킹 인력들을 많이 필요한 곳들은 이제 솔루션 판매에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면서 서비스 목적으로 또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을 모예킹하는 업무를 하는 비중들은 분명히 지정 컨설팅 업체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들 IT 웹 패킹이나 그 솔루션에 맞춰서 이제 그거를 모예킹 하는 것이 아니고 뭐 IoT도 있을 거고 게임웨킹도 있을 거고 여러가지 요즘 최근 있는 그런 뭐 이렇게 거래소 그런 그 다음에 금융권 여러가지 서비스를 가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은 모예킹이라도 조금 틀립니다. 물론 이제 솔루션 업체에서도 그러한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을 했다면은 당연히 거기도 여러가지 업무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비중은 분명히 적을 겁니다. 비율은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가서 내가 모예킹이라는 것을 이제 입사를 한다면은 또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부서에 이제 어떤 부서인지 확실하게 이제 알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 모예킹 분야의 그 회사가 그 부서가 또 어떤 업무들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또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중요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모예킹이라는 것에 보면은 리버싱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멘토로 받게 되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리버싱을 이렇게 공부를 한 거 보면은 보통 이제 악성 코드를 분석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리버싱이라는 파트 소프트웨어적인 리버싱이라는 것이 악성 코드에서 분명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예킹에서 원하는 그런 리버싱 기술은 방향이 좀 틀려요. 우리 취약점 분석 목적의 리버싱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의 관점에 리버싱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이제 리버싱 분야에서 필요하냐 바로 이 파트를 더 필요로 한 것이죠.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결과물 같은 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분석 보고서나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도 분명히 이제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 방향들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주셔야 돼요.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 회사한테 나는 이렇게 분석 보고서가 악성 코드 잘하니까 모예킹 뽑아줘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리버싱이나 같은 리버싱 기술이라도요. 그래서 그런 방향들 이것들이 이 문장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을 뽑을 때 이제 신입사원이던 경력사원을 찍을 때는 그 결과물들이 정말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그런 결과물들인지 그 다음에 이 인력이 정말로 앞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들은 소수로 만족할 때까지 이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단기 과정 단기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뭐 일주일 있고 2주 있고 이제 4주가 있는데 그런 목표들을 확실하게 정해주고 접근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기가 단기로 분석 보고서를 만약 쓴다. 그러면 단기 일주일만큼의 5일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했냐. 이런 것들도 하나에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그 5일 동안은 집중해서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저거 그 뭐냐 한 달 동안에 좀 큰 프로젝트 다른 팀원들하고 같이 했다면 그 팀원들 4명이면 4명이 같이 그 시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프로젝트 결과물들이 나와야 합니다. 좀 더 덩치가 커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족하는 거죠.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보고서를 보고 난 뒤에 이것들을 내가 정말로 이렇게 분석을 A에서 이제 뭐 Z까지 아니면 100% 저희들이 점검을 이렇게 분석을 해야 한다. 근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한 I 중간 정도 J나 Z, J만큼 이렇게 분석을 중간만큼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자기의 모든 기술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다 발휘를 못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술들을 발휘하지 못한 것들을 면접관들한테 결과물을 준다? 그러면 면접관 위장에서 똑같습니다. 자 그 면접관에서는 좀 더 Z보다 여기보다 더 문장으로 하니까 그래요. 1에서부터 100이라고 했을 때 50이라는 보고서를 줬다고 하면은 면접관 위장에서 한 70 정도의 원하는 수준인데 50 정도밖에 그 사람의 능력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가고 싶은 그런 회사나 아니면 부서가 있다면은 그 결과물은 분명히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만들어가지고 도전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멘토를 받는다 어떤 학원이나 그런 데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한 거 아니면은 지금 현재 뭐 K실드나 그런 데서 많이 하는데 K실드를 수료를 하고 난 뒤에도 저한테 이제 결과 보고서를 몇 분 정도는 이렇게 줍니다. 이제 멘토를 받기 위해서 주는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만족하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정말 제가 보더라도 잘 만들었으면은 그냥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이 이 흔적이 맞나? 어 그렇죠. 이 3개월 동안에 정말 공부했다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왔나?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보고서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보고서 양식 같은 경우나 문장들 그 다음에 그림 캡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우리가 보고서에서 이쁘게 좀 쓰라고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디자인을 되게 이쁘게 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정말 최소한이라도 그 보고서에 대해서 양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더라도 보고서가 굉장히 편안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 형태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더라도 아 깔끔하다? 깔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딱 표현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지켜줘야겠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 결과물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만들어가고 목표라는 것은 분명히 정의하는 겁니다. 자기가 5일 동안에 끝내야겠다. 아니면 2주 동안 끝내야겠다. 이거는 확실하게 정해주고 가야 합니다. 아니면은 이 만족할 때까지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딜레이가 계속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월 끝나고 학원 끝나고 그 다음 포트폴리오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도 되는데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더 간다고 해가지고 또 3개월 또 다른 학원 다니고 또 3개월 다른 또 교육을 받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바로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해주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시나리오를 넣으면 공부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시나리오라는 것이 모의에킨 시나리오 결과 모의에킨 분야에서만 시나리오라는 것을 넣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침해사고 분석 같은 경우나 포렌지 같은 경우나 악성코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넣고 하면은 전체적인 것들 흐름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악성코드 분석 같은 경우도 그냥 이게 바이너리 분석 보통 이제 분석 보고서 보면은 EX 파일을 바이너리 분석 딱 하나만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이 시나리오라는 것을 넣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얘가 어디에서 배포가 되고 그러면 이제 배포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바스크리트 난독화나 여러가지 기법들이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포 사이트를 내가 어떻게 알아야 할 것인가 하면은 크로닝 기법이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이고요. 또 이거 배포가 되면은 이 배포 사이트를 내가 어떻게 저장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관리적인 측면들도 보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EX 파일이나 이런 악성코드들이 문서를 통해서 악성코드가 배포되는지 아니면은 이것들이 그냥 이게 드로퍼 형태로 악성코드가 배포되는지 이런 여러가지들이 유형별로 이렇게 분석이 된단 말이죠. 이런 흐름도 이것들이 바로 이제 시나리오라고 저는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예킹도 똑같아요. 모예킹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공격기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초점들을 맞추고 공부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는 거죠. 멀리서 보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실무에 또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의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나 그런 프로젝트를 저는 진행하라고 분명히 권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 딱 하나에 대해서 이것 딱 하나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례들이 아직은 좀 많이 있다. 포렌직도 똑같아요. 포렌직이라는 포렌직이나 침해사고 분석의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도 그냥 그 하나의 어떤 감염대 하나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범죄자라면은 그 범죄자들이 최신 어떤 해킹 기법들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해킹 기법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환경을 구축을 하고 환경을 구축을 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떤 공격 기법들을 다 진행을 해보는 거죠. USB로 통한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에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메일에 악성코드를 심어가지고 감염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흔적이 남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작성할 때는 이런 시나리오를 좀 많이 넣으면은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아마 면접관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이라는 목표를 두고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책이라고 강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책 쓰는 것은 아니고요. 책을 씀으로써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책이라는 것은 만약에 제가 책이라는 거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나의 결과물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 어차피 면접관들한테는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요.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블로그나 그런 데다 공개해를 하고 블로그 뭐 카페 뭐 소셜네트워크 SNS 그런 데다가 공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이라는 것은 더 많이 포괄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번역이 되면은 세계적으로 자기의 글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인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 알기 때문에 책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책 한 권을 쓰려면은 정말로 어느 정도 보냐면은 보통 인식권 관련된 것들 보냐 뭐 외국 문서들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관련된 뭐 사이트들 그런 거 다 따지면은 보통 한 20권에서 30권 정도가 읽어야만이 책 한 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책이라는 그런 압박을 조금 가지고 이 결과물이 나중에 공개될 거다 라는 그런 압박을 좀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목표잖아요. 확실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포트폴리오는 정말로 제대로 여러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만들고 난 뒤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한 번 책으로 한 번 써보자 라는 거 시간을 조금 틈틈이 내면서 그런 방법도 굉장히 효율적인 결과물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몇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좀 더 더해가지고 제가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